자 다음은 행정규칙의 효력과 법안의 통제 입니다. 이 쟁점은요 변호사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여기서 이제 행정규칙이 나오는데 이 행정규칙의 효력은 보통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요? 원칙적으로는 대내적 구속력만 가지고 있고 즉 내부적 구속력 담당 공무원에게만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대내적 구속력 즉 법규성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알아둘 건 뭐냐면요 행정규칙의 효력과 법안의 통제인데 행정규칙이 법규성이 있을 때 없을 때 법규성이 없으면 사법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통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원에서 재판 규범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법규성이 없으면 법원에 재판 규범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 규범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재판할 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사법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규성을 가질 때만 사법통제 대상이 되는데 이때 법규성을 갖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사법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행, 행정관행을 매개로 해서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 대적 구속력이 있을 때는 헌법선에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런 판례만 정확히 해주면 됩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행정규칙의 효력과 법원의 통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요. 그때는 불용 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출제가 됐습니다. 뒤에서 나오죠. 판례에 따르면 법적 성질을 판례에 따르면 불용 형식일 때는 행정규칙으로 보죠. 대적 구속력을 부정합니다. 그랬을 때 법원의 통제가 문제가 된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법적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는 법규성이 없을 때는 대적 구속력, 이게 법규성이죠. 법규성의 핵심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